안녕 안 나오세요? 오, 예. 베이비아 I've got something to say T-T-T-Night What you got to say Every time I try to find a word Don't come out right And I can't stop Make it about you No, I can't stop Make it about you 이거, 언니 이거 감자 한 거 알려주세요. 아, 감자를 깎아가지고 깎는 칼 있어요? 깎는 칼이 아마 조그만 칼이어야 될 거야 자, 이거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어디 보자 어디, 어디 잘했어 잘했네, 잘했네 오케이, 오케이 아, 된장찌개네 아, 된장찌개네 이건 뭐야, 된장찌개? 된장찌개 내꺼인지 한 번만 더 끓이고 어우, 냄새 쓰든다 우와, 기가 막히는 거 아, 너무 맛있어 된장찌개는 많이 봤는데 고사리 나온 건 처음에 봤거든 맛있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말도 안 돼, 너무 맛있어 음 찌개 누가 한 거죠? 아, 찌개 맛있네요 다행입니다 아, 너무 맛있어 누구라도 얘기 좀 해줘 너무 맛있어 음 사실 고사리 나온 찌개는 처음 해봤는데 맛있네 아, 언니 처음 해보는 거예요? 된장찌개를 많이 봤는데 고사리 나온 건 처음 해봤거든 맛있어 아, 맛있다 저는 나래 언니 어? 음식 처음 먹어봤는데 응 너무 감칠맛 나요 아, 그래? 진짜 너무 맛있어 와, 난 된장찌개가 옛날 할머니가 끓여놓은 시골 된장찌개의 그 기타 맛이 느껴져 뭘 넣은 거야? 된장 뭐 넣었어? 고사리 넣으니까 훨씬 부드럽다 음 음 음 음 막걸리 향이 어때요? 음 아, 이 동네였구나 아, 이 동네 진짜 맛있다 아, 이 동네 진짜 맛있다 난 여기에 홀릭됐어 지금 어, 우와 미쳤어 말도 안 돼 너무 맛있어 음 우리 먹읍시다 고생하셨어요 너무 맛있어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우리 돌문어가 나무에 많이 서식한다면서요 응 이게 특산부물이야 오 우와, 대박이다 밥 말 안 먹어도 예술이겠다 아, 미쳤다 아 아 아 진짜 힐링이다 대박 먹어봐도 될까요? 자,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맛있겠다 와 와 와 라면 죽음이다 와 와 미쳤다 도대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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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추웠던 것도 다 까먹었어. 확실히 물어보니까 국물 맛이 훨씬 더 깊다. 진짜. 우리가 그 생각에 먹었던 해물 라면은 다 가짜야. 가짜. 이게 진짜지. 라면 금방 끓이네.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라면은 처음 먹어요.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는 그냥 문어 숙회인데 숙회. 남의 마늘 유명하니까 찍어서 먹어봐. 마늘을 빻아서 다져서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맛 속은 조금. 음. 음. 훨씬 부럽지. 와. 잠시만 폭발이지. 잠시만 폭발이지. 훨씬 맛있어 이게. 왜냐면 초장이 세니까 문어맛이 잘 안하거든. 이렇게 먹으면 참 천이 계속 먹을 수 있어. 와. 이런 걸 또 서울에서 먹으려면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유한덕씨에 5만원, 5만원 하잖아. 맞아요. 숙회 되게 맛있다 이거는. 얼마나 이렇게 베터지게 먹을지. 다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아 근데 회먹기 좋은 날씨다 진짜. 어우 시원하네. 원래 소모가 차가운 생선이어서 가을 가을. 차갑게 먹어야 돼. 와 대박이다 대박. 응 먹읍시다. 자 그러면 한번 맛 좀 보겠습니다. 아이고 먹어봐 먹어봐. 우리 정선 송씨들. 고맙다. 잘했지. 잘했다. 아 식자충들 개그는 못 받겠어. 식자충들은 왜 식자충들. 어 나는 못 받아라. 국자제도 아니에요. 아 오케이. 뭐 요즘 뭐 안 좋은 일 있어. 무슨 일인데. 조금만 찍어 조금만 찍어. 왜 그러는 건데. 자 일단 회. 옛날에 이런 흐를 먹는데. 야. 왜 없냐. 왜 없냐. 아니 푸르른 잔디 밭에서 회를 떠먹을 줄이. 너무 고소해. 너무 고소해. 너무 고소해. 진짜. 뭐 안 찍어 먹어도 돼. 늘 초고추장 찍어가지고 초고추장 맛으로 먹었었단 말이야. 그런데 뭘 안 찍어도 돼. 너무 고소해. 바로 친 거예요. 응. 묻힌 걸 다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에다가. 몇 시키지 않지? 응. 나도 못 받아라. 근데 이거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날씨가 이거랑 먹으라고 했는데. 진짜 맛있다. 콩가루에 묻힌 거. 음. 나은이 송우에 처음 먹어보는데 맛 어때? 되게 고소하고. 응. 싱싱해요. 응응. 그렇게 내장을 넣어놓고. 자꾸 내장 생각나? 나도 생각나 약간. 어떡해. 근데 너. 왜 그러지? 처음에 생새우는 되게 무서워했잖아. 응. 새우는 무섭고 얘는 안 무서워? 응. 특이하네. 약간 사이코패스 귀질이 좀 있어. 생새우는 겐지로 왔던 거지. 가족들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가지고. 자연산 송이에다가 내가 화로차까지 그냥.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야 송이 대박이다. 야 송이 진짜 대박이다. 유일하게 생으로 먹는 버섯. 아 이거 두려워. 아 진짜? 유일하게. 버섯도 균이라서. 생으로 먹으면 배 탈이 많이 나는데. 음. 유일하게 생으로 먹는. 진짜 사람들이 왜 자연산 송이 송이 하는지 알겠다. 여기 와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그럼. 한 번 먹어보면 계속 생각나고. 어 진짜. 아니 결대로 찢어서 먹으면 향이 더 좋아. 음. 참깨비 쓰고 먹어봐. 음. 음. 자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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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죠 이거. 음. 아 이렇게 먹는 거구나. 음. 항상 추석 때 이걸 먹었던 거. 할머니 때 가서. 진짜? 그리고 항상 소주잔에. 이거 송이를 딱 먹으면. 야 좀 잡아. 송이를. 소주잔에. 송이를 딱 먹으면. 이거 탈백이잖아. 할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아버지가. 항상 송이를 사놓고 기다리셨어 우리는. 진짜? 그래서. 건강한 거 주실래요. 응. 송이 먹을 때마다 그 생각입니다. 송이 줄머니에요. 송이주. 어. 자 이제 여기다가 좀 이따가. 이제 수제비 한 번. 수제비 넣어야지. 응. 와 맛이 진짜. 나 막 담보다가. 야. 대박. 이거 진짜 나한테 깜물했다니까. 어우 죽인다. 죽인다. 와 대박 사건. 이거 집에서는 안 돼 이렇게. 아 장난 아니야. 깜물이야 깜물. 진짜 맛있다. 요리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오빠 요리 진짜 잘. 그러니까. 와 대박이다. 맛있죠? 와. 조개는 것처럼 시원하지 이렇게? 와. 매운탕 잘못하면 비린 맛이 확 나거든요. 근데. 깔끔해 진짜로. 깔끔해. 진짜. 진짜. 빛 맛이. 너무 깔끔해. 소시 먹어야 돼. 소시. 아저씨. 인정. 아저씨 인정. 오. 뭐해. 펜 넣고 김치찌개 하려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지. 언니. 누렁지가. 참. 맛있겠다. 누렁지가 있네. 응. 따끈따끈한 걸 먹어야지. 아침에. 여기다 해도 되네. 싹. 여기까지. 달달하는 너의 모습이 참 조개 보기가 좋구나. 응. 아주 좋아. 응. 아 진짜 맛있겠다. 난 진짜 왜 이렇게 배가 고프. 하하하. 하하하. 우와. 두부도 이렇게 잘 넣네. 이제 끝. 끝. 이제 밥 먹을 준비할까요? 네. 근데 김치찌개 진짜 맛있겠다. 누룽지 됐어? 네. 껐어요. 됐으면 이제. 자아. 어 냄새 죽여. 냄새 죽여. 말도 안 돼. 와 이거 말도 안 돼. 내가 좋아하는. 아. 아. 어 말도 안 돼. 냄새 죽여. 냄새 죽여. 음. 김치찌개는 일주일 내나도 먹을 수 있어. 느슬라또 많이 먹어야지. 하하하. 탄수. 탄수화물 진도. 잘 먹겠습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누룽지. 아 누룽지 너무 좋다. 아 배고파. 음. 음. 와. 와. 너무 맛있고요. 음. 맛있다. 느룽지도 맛있다. 아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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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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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 너무 좋다. 와. 와. 김치가 완전 푹 익어가지고. 신김치로 쓰니. 와. 진짜 집밥이다. 집밥. 집에서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와. 역시 아침엔 김치찌개야. 맞아. 아. 누가 아침에 김치찌개 안 먹는다 그랬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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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해야 할 랭 김치는 어머니가 담그신 거예요. 응. 아니. 이건 어머님이 주셨어. 나도 신 김치 좋아하고 나도 신 김치 좋아해요. 김치찌개는 신 김치죠. 아 무조건이죠. 아 이거다. 이거야. 이거다. 근데 소담이 진짜 잘 먹는다. 제가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해요. 아 진짜? 응. 다행이네. 언니 갈까요? 이거랑 깍두기랑 볶아서 어. 점검 성사했어. 맛은? 응. 잘 잘랐다. 깍두기 올리면 바로 이제 가셔야 돼요. 자르기? 대박. 나의 엄지와 검지 제발 열일해라. 그렇게 되고 잘라도 돼. 아예 위에서 자꾸 짤짤해. 아유. 언니 이쪽에 왔어요. 이쪽. 그리고 연기가 작아. 이쪽. 그럼 되네? 응. 우린 언니의 디테일을 보며. 앞으로 디테일. 앞으로 디테일. 요염해. 디테일. 약간 신선이 가네. 요염하게 뿌려. 더 이상 우리 나레프기. 그래? 나요. 아유 진짜. 밥 가요. 밥 가. 밥 가. 밥 가요. 밥 가. 어. 갑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 그치. 와. 와 이건. 와.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미쳤다. 이건 진짜 미친 거 같아. 아. 와 이거는. 진짜 좋아. 아유 씨. 우리 밥그릇 막 나오는데. 야 이거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 정도면은 나레프기 밥인데. 야. 오 야 지옥에서 울려는 거 같아. 지옥가 그렇게 울려야 될 거 같아. 아우. 지옥의 복부 밥이다. 아우. 와. 역시 우리의 불에. 우리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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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걸 하나 합시다. 네. 이 언니 센스 봐. 하트. 하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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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그래 그릴 쓰는 깍두기 볶음밥이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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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우스가 이거 없으면 밥상 밥하잖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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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우스. 헤라를 곁에도 안 둔다고 그러더라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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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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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저 같아 지금. 돌솥비papWhoaноваolu거 Seni도 된거 etti.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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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새우가? 아니? 여기 있던 거 오해가 있었는데 계속 근데 밥이 너무 맛있게 잘 눌었다 잘 눌어서 고소한데? 치즈 덕진인가? 그래 그래 끝